위대한 갯스비 7장 12번째 영상입니다. 탐과 갯스비는 서로 차를 바꿨죠. 그래서 탐의 차에는 갯스비하고 데이지가 타고 갯스비의 차에는 탐과 닉과 졸단이 함께 타고 뉴욕 시내로 가게 됩니다. I've made a small investigation. 지난번 영상에서는 탐이 흥분해서 말이 옆길로 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온 건데 investigation은 조사예요. Make investigation,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작은 조사를 했다는 거는 조사를 조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시제가 have pp, 현재 완료예요. 과거 상황에서 비롯된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과거에 했지만 그 결과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Of this fellow, 이 친구 갯스비에 관한 조사를 좀 해서 지금 뭔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He continued, 탐이 말을 계속했어요. I could have gone deeper if I'd known. 여기 id는 I had예요. if 절에서 had pp, 주절에서 could have pp.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입니다. 아직 말을 마무리는 못했지만 내가 예전에 뭔가를 알고 있었더라면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이니까 예전에 뭔가를 알지 못해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게 과거의 팩트예요. Do you mean? 당신의 말은 that 이하라는 건가요? You've been to a medium. 여기서 be는 비동사의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이에요. 무당한테 갔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시제는 have been, 현재 완료니까 예전에 무당한테 갔다 왔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Inquired Jordan humorously. 졸던이 물었습니다. 유머러스하게. Tom이 Gatsby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알아봤다고 하니까 어디 무당한테라도 갔었느냐고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 Tom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무당한테 가기라도 했었단 말인가요? 졸던이 우스갯소리로 물었습니다. 넘어갑니다. What? 뭐라고? Confused? He stared at us. Tom이 졸던과 나를 빠니 쳐다봤어요. 그런데 앞에 confused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장의 7번째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Tom이 어리둥절해져서 우리를 빠니 쳐다봤다는 겁니다. As we laughed.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접속사 as가 머무할 때라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웃을 때 Tom이 어리둥절해서 우리를 본 거고요. 또 하나는 접속사 as를 머무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웃었기 때문에 Tom이 어리둥절해서 우리를 본 거죠. 어느 쪽이든 다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웃자 Tom이 어리둥절해져서 우리를 빠니 쳐다봤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Medium? 무당이라고? Tom은 졸던의 우스갯소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About Gatsby. Gatsby에 관해서 말이에요. About Gatsby. Gatsby에 관해서라고? No, I haven't. 이 다음에는 Be into a Medium이 생략된 거죠. 아니, 무당한테 간 게 아니라니까. I said, 내 말은 that 이하라는 거야. I've been making a small investigation of his past. Gatsby의 과거에 관한 조사를 had been making.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 이전부터 지금의 이 시점까지 조사를 계속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웃자 Tom은 어리둥절해서 우리를 빠니 쳐다봤습니다. 무당이라고? Gatsby에 관해서 말이에요. Gatsby에 관해서? 아니, 난 무당한테 간 적이 없어. 내 말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다는 거야. 넘어갈게요. And you found? 그러면 당신이 that 이하라는 걸 알게 됐겠네요. He was an Oxford man. 조사를 해봤으면 Gatsby가 옥스포드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겠네요. Said Jordan Helpfully. Jordan이 기꺼이 돕듯이, 즉, Tom의 말을 거들듯이 말했습니다. An Oxford man. 옥스포드 출신이라니. He was incredulous. Tom은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Like hell. 퍽이나 그렇겠다. He is. Gatsby가 옥스포드 출신이라니 퍽이나 그렇겠다. 강한 부정이죠. He wears a pink suit. 걔는 분홍색 정장을 입는다고. 저기 where's의 현재 시제는 반복되는 행위나 습관을 나타냅니다. Gatsby가 분홍색 정장을 자주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Tom의 얘기는 이렇게 분홍색 정장을 입는 놈이 옥스포드 출신일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분홍색 정장이라 그러면 전통적인 패션은 아니죠. 반면에 옥스포드는 영국에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학교를 나온 사람이 저 따위 파격적인 패션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옷차림만 봐도 제가 옥스포드 출신이 아닌 게 뻔하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Gatsby가 옥스포드 출신이란 걸 알게 됐겠네요. 졸단이 Tom의 말을 거들듯이 말했습니다. 옥스포드 출신이라니 Tom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턱이나 옥스포드 출신이겠다. 그 친구는 분홍색 정장을 즐겨 입는다고. 넘어갑니다. Nevertheless, 그렇다 하더라도. He's an Oxford man. Gatsby는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Oxford New Mexico. 영어에서는 주소를 말할 때 동네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뉴멕시코 주에 있는 옥스포드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옥스포드가 아니라 뉴멕시코 주에 있는 옥스포드라는 동네에서 대학을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뉴멕시코 주에는 옥스포드라는 동네가 아예 없어요. 잊지다는 동네에서 대학을 나왔겠지라는 얘기는 옥스포드 출신이라는 얘기가 말짱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Snow to Tom Contempt your sleep. Tom이 콧방귀를 꼈어요. 경멸하듯이. Or something like that. 뉴멕시코의 옥스포드와 같은 뭐 그런 거겠지. 넘어갈게요. Listen Tom. 잠깐만 Tom. If you're such a snob.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모든 일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즉 당신이 그렇게 잘 안다면. Why did you invite him to lunch? 갓스피를 왜 점심에 초대했어요? Demanded Jordan Crossley. 졸단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Daisy invited him. 내가 아니고 Daisy가 초대한 거라고. She knew him before we were married. Daisy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놈을 알고 있었던 거야. God knows where. 어디서 그놈을 알게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이 말은 어디서 알게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한 거예요. 정령했습니다. 잠깐 Tom. 그렇게 다 알면서 갓스피를 왜 점심에 초대했죠? 졸단이 짜증스럽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Daisy가 초대한 거야. Daisy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놈을 알고 있었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알게 된 건지 원. 넘어갑니다. We were all irritable now. Tom과 졸단과 나는 이때쯤이면 모두가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With a fading ale. 점점 희미해지는 맥주로 인해서 술 기운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다가 술이 깨기 시작하면서 그 기분이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And aware of it. We drove. 우리는 차를 달렸어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in silence. 아무 말 없이. 자, aware of it. 여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주어인 위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서 말 없이 간 건데 그것은 다들 예민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Tom하고 졸단의 대화가 점점 날카로워지니까 지금은 다들 예민한 상태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하고 입을 꼭 닫았다는 겁니다. Then 그러다가 as he ha 할 때 Dr. TJ 에클버그's faded eyes came into sight. TJ 에클버그 박사의 점점 희미해진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Down the road. 길 아래쪽으로. 자, 여기 TJ 에클버그 박사의 눈은 제2장에서 The Valley of Ashes, 쓰레기 하치장의 광경을 묘사할 때 거기를 내려다보듯이 높은 곳에 설치된 어떤 안과의사의 광고판이죠. 그런데 그 간판에는 코나 입이 없이 눈만 있어요. 그래서 TJ 에클버그 박사의 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에 여러 번 강조했던 이 소설의 중요한 상징물 중에 자동차가 있고 그린 라이트, 녹색 불빛이 있었죠. 그리고 간판에 그려진 이 눈이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앞으로 이 눈은 여러 번 언급이 될 거예요. I remembered Gatsby's caution about gasoline. 나는 가솔린에 관한 Gatsby의 주의가 기억이 났어요. Gatsby가 자기 차에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맥주의 취기에서 차츰 깨어나고 있어서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TJ 에클버그 박사의 희미하게 색이 바랜 눈이 길 아래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휘발유에 관한 Gatsby의 경고가 기억이 났습니다. 넘어갑니다. We've got enough. 닉이 차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봤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탐이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have got, 가지고 있어, 충분히. To get us to town. 우리를 시내까지 가게 하기에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Gatsby가 자기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거는 탐하고 차를 바꿔 타는 게 싫어서 그냥 둘러댄 변명이잖아요. 탐이 보기에는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But there's a garage right here. 하지만 바로 여기 garage가 있잖아. Object at Jordan. Jordan이 탐의 말에 반대했어요. I don't wanna get stalled. 나는 시동이 꺼져서 5도 가도 못하게 되고 싶지는 않아요. In this baking heat. 이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이 더위 속에서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5도 가도 못하게 될 텐데 여기 마침 garage가 있으니까 기름을 넣고 가자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시내까지 갈 기름은 충분해 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garage가 있잖아요. 졸단이 탐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나는 이 타는 듯한 더위 속에 5도 가도 못하게 되기는 싫다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